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이 당시 현장 지휘관인 이모중령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외압과 사건 축소 의혹을 낳았던 국방부 조사에선 이중령을 포함해 대대장 2명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는데요. 경찰은 사단장 포함 8명을 입건했는데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해병대 이모중령이 이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상병이 속했던 해병 1사단 제7표병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중령은 로프 등 안전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대원들을 수색에 투입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상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 책임도 짚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여단장과의 통화에서 기상으로 인한 작전 종료를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했지만 안 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는 사당장의 수중 수색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중령 측 변호인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이 수색 명령을 내리고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시하라는 상부기관의 단편 명령을 누락한 과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8일부터는 50사단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임 전 사단장이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명령을 바꾼 겁니다. 그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고 최상병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병대 수사단 결과에선 혐의자로 포함됐지만 국방부의 사건 이첩 때 빠진 임 전 사단장과 칠 여단장 등 윗선 포함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지휘 계통에 있는 윗선까지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